처음 뵙겠습니다. 임상택입니다. 그럴 줄 알죠? 목욕탕이나 좀 자주 다니시라 그래, 목욕탕. 불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네. 야, 인근아. 내가 내려가서 애들 불러올 테니까. 너 여기 있어라, 어? 어디 가세요? 나 왜 싸움에 당신이 왜 키워들어요? 어이, 지켜. 나 범규야. 너 앞으로 나 잘 지켜보겠어, 어? 보고 싶어서 왔어. 난 개야. 이거 개 목걸이.